이 쪽이야, 아가. 이 쪽이야. 또 다른 클렘리스트 임무를 시작할 시간이야. 이 임무는 에덴식스에 거주하는 마이스 브라운이라는 과학자가 요청한 거냐. 과학 용어는 거의 이해하지 못했지만, 패킹 돌멩이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. 정말 흥미진진하지? 볼트헌터, 제발 절 좀 도와주세요. 정말 엄청난 비상 상황입니다. 그래서 물건을 찾아온 거야? 원클릭 구매 세대에 관해 물어봐. 손가격이 큰지 안하는지 하면 물건을 사려야 할 때가 온 거지. 그건 언제 먹은 거야? 날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지? 당신이 오셔서 천만다행이에요. 내 아기들이 사라졌어요. 더러운 제보놈들이 내 소중한 아기 돌멩이들을 훔쳐갔다구요. 돌멩이를 사랑한다니. 좀 그러네. 그냥 제보놈들을 찾아서 그 더러운 유기체들의 내장을 뽑아달란 말입니다. 미안해요. 저 생물체 놈들만 생각하면 구역질이 나서요. 놈들의 피부와 구멍은 정말 역겨워요. 전 브라운락 표본을 재집하기 위해 몇 년을 찾아다녔고, 간신히 컬렉션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. 제발 내 아름다운 표본들을 찾아주세요.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? 그냥 돌멩이일 뿐이잖아. 좀 진정해. 이란만큼 이건 한나 돌멩이가 아니란 말입니다. 녀석들은 내 전부예요. 내가 같이 전부라구요. 심지어는 제 이름까지 붙여줬다고. 일상 9.377 브라운락. 일부러는 브라운락. 실제로는 아름다운 팝콘 빛을 띄고 있지만 말입니다. 네, 혼란스러우시겠죠. 나야 알 바 없으니 돌멩이나 찾아주세요. 로봇이 연령중 로봇이 연령중 그치κ csak 적들은 발걸이 찢어버려! 사냥감으로 다시 태어나라! 따뜻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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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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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히 가세요.